전남에서도 2022 명량 대첩축제 울돌목 페스타가 열려 많은 관광객에게 추억을 선사했습니다. 정유제란 기적의 승리를 기리는 의미를 담고 있는 축제 현장 소식을 김정현 기자가 전합니다. 전남 진도와 해남 울돌목 일원에서 열린 2022 명량 대첩축제 울돌목 페스타가 최첨단 ICT 미디어 콘텐츠와 지역에서 오랫동안 전승된 전통 문화 프로그램으로 15만여 명의 관광객을 끌어모으며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전남도와 해남군, 진도군이 공동 주최하는 명량 대첩축제는 정유제란 당시 13척의 배로 133척의 외선을 물리친 기적의 대승 명량 대첩과 이순신 장군의 호국 정신을 기르기 위해 매년 가을 열리고 있습니다. 축제 첫째 날에는 컴퓨터 그래픽스로 제작한 미디어 해전과 300여 대의 드론이 명란대첩 일자진의 모습을 실제처럼 연출한 드론쇼가 울돌목 해상을 화려하게 수놓았습니다. 둘째 날에는 국가 중요 무형 문화재 제72호 지정의식 씻긴 구수로 전쟁에서 희생된 영혼을 달래고 아픈 역사를 치유함으로써 평화와 화합을 다짐하는 계기로 승화시켰습니다. 축제 마지막 날까지 70여 종의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이 이어져 내국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관광객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세계적인 축제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정연입니다.